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키도젠 로우TV의 식단점검 식단을 보내주셨어요 고민거리들을 쭉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같이 한번 보고 한번 의견을 빠르게 빠르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 지기맘 님께서 주셨어요 46살 저탄고지 6개월째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거의 탄수화물 50g 미만 지방 70 유지 중인데 1kg도 안 빠졌다 이렇게 하셨어요 와 너무 저칼로리로 드시고 계시다 아마 일일이 식이실 것 같고요 46살 정도 되시니까 이 정도로 드시면 살이 안 빠집니다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환갑이신데 내년에 어머니께서 적게 드시는 만큼 오히려 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랑 비슷한 양으로 드시는데 지금 8kg 넘게 감량하셨거든요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칼로리 너무 낮으세요 대사량 너무 낮아지고 이거 1500 넘겨주세요 1500 넘겨주셔야 의미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님입니다 자 식단 사진 한번 볼까요 34 성별 여성분 10개월 정도 식단은 질병치료와 건강유지 오케이 좋습니다 와 볼까요 계란 토마토 야채 잎채소들이고요 애호박을 구우셨고 계란과 닭봉이고요 뭐 두부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생선과 고추 매우 잘 드시고 계시고요 김과 삼겹살과 닭 똑같네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잘 드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제 고기를 고기 양을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닭과 생선 계란 올리브 이런 걸로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건 좋은데 지방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과거 다른 영상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기 많이 드셔도 돼요 단백질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하루에 120g 채우려면은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로는 한 400-500g 먹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셔도 돼요 자 키토콩님 여성이시고 21살 이시고요 저탄수 다이어트를 10개월 정도 하셨다네요 다이어트 저탄수는 10개월 고지방은 4개월 정도 자꾸 증량하신다고 하네요 애교패스팅 중에서도 증량하신다고 하고 한 끼로 빵 2개 먹고 4시간 다 시켰더니 빠졌는데 사진을 보면 양갈비 버섯과 버터인 것 같고요 매우 키토키토하죠 그리고 이야 사진도 잘 찍으시네요 연어와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이거 사워크림인 것 같고요 머스터드 버터 매우 클린한 키토라고 계신데 네 음 자꾸 증량을 한다 혹시 체중이 현재 어떻게 되시나요 42.3 키는요 162 매우 마르셨는데요 마르셨는데 여기서 왜 더 안 빠지냐고요 너무 마르셔서 안 빠진 것 같은데요 와 너무 이상 체중이세요 아니 일단은 증량하시는 거라면 근육이 증량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지금 21살이시고 에그 패스팅하고 이 단백질량이 늘어나잖아요 그 지금 보시면은 또 단백질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많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당해요 굉장히 잘 드시고 계세요 매우 키토프렌델리하게 드시고 계셔서 이 단백질을 몸에서 성장호르몬으로써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쓰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증량이 지방증량이 아니라 근육증가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인바디 결과 너무 믿지 마세요 인바디 어떻게 제시하는지 혹시 아세요? 인바디는 통계입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우리의 체지방의 부피를 쫙 계산해가지고 MRI처럼 그렇게 단면을 촬영해가지고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슷한 전류나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체지방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인바디가 인바디 너무 믿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클린하게 드시면 빈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키리니 2주차님 오 22살 남성 2주차인 22살 남성 뭔가 맞추셨네요 라임이 좀 맞는데 친구들과 같이 산다 해서 본인만 밥 대신 계란 먹으면서 저탄고지식을 하신다 라고 하네요 추가적인 지방은 이걸로 보충한다 라고 하는데 아 유니시티코리아에서 만든 케톤파파우더 같은 거네요 일단 식단을 보겠습니다 자 아 이런 식으로 고기를 구워도 김치찌개가 있어도 밥으로 대신 이렇게 먹는 겁니다 계란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계란.. 계란 말인가요? 밥 조금이랑 이것도 계란 아 계란을 이렇게 와 고기랑 같이 이주차 키리니 이주차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식단은 일단 따봉 드립니다 근데 아 제가 저 이제 유니시티코리아의 케톤파파우더를 아직 못 먹어 봤어요 성분도 제대로 못 봤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성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 탄수화물과 이 당류와 이 지방이 어디서부터 맞는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자연식으로 채우시는 걸 더 권장합니다 희철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상황에서 버터 한 조각 더 넣어서 그냥 지방을 추가적으로 채우시는 게 저는 더 건강하다고 봐요 또 버터가 탄수화물이 거의 아예 없어요 버터는 유제품 음.. 범주에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유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지방만 있기 때문에 지방을 버터로 그냥 추가로 채우시는 게 더 건강하다 왜냐하면 이게 파우더예요 근데 파우더라고 하면 지방을 파우더화 시키려면 당연히 지방은 이제 고체고 액체잖아요 이거를 파우더화 시키려면 이 SD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드라이 가루화를 시켜야 됩니다 막 말려 말려서 이제 전분가루로 막 날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지방을 같이 뿌려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화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당연히 전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거 가루라 시킨 방법도 에.. 다 탄수화물을 써서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자 키토둥이님 중간에 배고픈 거 물과 컵퓨터를 사서 먹는 게 맞는 거죠? 단식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아 혈당 엄청 올랐겠다 하면서 한 입 더 드시고 그리고 키토 간식을 사세요 키토 간식을 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해외 직구는 키토몰 에서 광고해드리기 키토몰 광고해드리기 저는 어.. 너무 참는 것보다는 키토식을 충분히 먹어서 배고프지 않는 게 베스트고요 그러나 먹고 싶다면 안전하게 드셔라 라고 추첨하고 싶습니다 지민님 저탄고지 한지 한 두 달 정도 되가신 것 같고 저탄고지 시작하기 전에 3개월 정도 헬스 PT를 받으셨다 국기로 강행했는데 꼭 저탄고단 했네요 샐러드를 드시고 계시고 수육국밥에 이건 뭘까요 삼겹살 팻잎버섯 여기서는 식단이 틀리셨어요 양송이를 구워드셨어야 됩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콜리플라워 김치 어 여긴 또 양송이가 있네 양송이 아 오리고기 오리고기 케톤 소유스켄을 샀는데 왔다갔다 한다 일단은 지민님께서 이 식단은 매우 잘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탄단지 비율 매우 좋죠 매우 좋고 소비 칼로리 섭취 칼로리 자체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케토스캔 케토스캔을 샀는데 가장 높을 때는 33도 나오고 7도 나오고 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믿을만 하냐 케토스캔에서 측정하는 케토는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은 우리가 베타하이드로시 뷰티레이트 라고 하는 혈중 케톤을 만들면서 함께 생성되는 부산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물을 측정함으로써 이 전체 몸통의 이 몸통의 크기를 이제 얼추 어림짐작하는 게 이제 케토스캔 방식이고요 음 논문 결과에 의하면 케톤의 아세톤의 양과 혈중 케톤의 양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세톤의 양이 높다는 거는 이 베타하이드로시 뷰티레이트가 생성되면서 함께 생성되는 부산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케톤의 지금 현재 생성을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체지방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케토스캔 수준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케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게 좀 별개의 이슈가 되겠죠 결국에는 연결이 되겠지만 조금 함의하고 있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케토스캔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믿으셔도 괜찮아요 특히나 초반에 이 아세톤의 생성량이 많은 초반 그 키토인 같은 경우에는 케토스캔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돌 연습생님 와 아이돌 연습하고 계신가 봐요 자 163에 49kg 키토 8개월차 학생입니다 탄수화물 50g 밑으로 드시고 계시고요 1300칼로리면 음 뭔 정도 이거 탄수화물 20g에 1500칼로리 좋고요 지방은 123 와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단백질 너무 적게 드신다 평소에 이 정도 먹고 평소에 1300에서 1500 정도 드시고 학교 갈 때는 조금 소식하시나 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8살 와 너무 어리다 일단 너무 적게 드세요 너무 적게 드시고 좀 더 많이 드셔도 돼요 1500까지 이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고 탄수화물 오히려 이렇게 줄인 다음에 지방 충분히 많이 드시고 오히려 단백질 섭취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마 식단을 보면 고기로부터 얻는 칼로리 혹은 영양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드셔 주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18살이면 한참 이제 몸이 더 건강해져야 돼요 지금 지금 어릴 때 많이 건강하셔야 나중에 미래에 그래도 더 건강해집니다 네 평일 챙기기가 어렵구나 진짜 아이돌 연습생이신가 보네요 회사로 왔다갔다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 저만큼 먹으면서 애타는 사람 처음이다 네 너무 굶지 마세요 연습생 생활 열심히 하시고 꼭 이제 데뷔하셔서 더 우리나라를 빛내는 그런 스타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